형 한번 나가보자 그렇지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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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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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손 송구가 역시 정확하게 도착하지 않습니다 맞추고 뛰면 안타 못 던져 못 던져 못 던져 못 던지네 치는 건 치는데 못 던져 역시 활용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지고요 또 은지원 선수의 빠른 주력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또 잡아 봐 또 간다 너 또 가 홈런 가자 자 이제 실점을 많이 한 집사부 또 특히 이대호 선수 입장에서는 큰 홈런 한 방이 필요합니다 날아올라 손으로 던지게 홈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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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그는 이대호입니다 1루에는 은지원이 나가 있습니다 오태곤 선수도 이제 주손으로 던지고 있고 마운드 위에 올라가서 던집니다 그렇지 그렇지 과연 어울링 타구입니다 왼쪽 담장 넘어갑니다 아 2대호의 투 러 로면 홈런 바控스 한 twice memory 바 drought 이대옥 이대옥 좋아 좋아 야 역시 대욱 한방한다 밟아야 돼 밟아줘 밟아야 돼 밟아야 돼? 어유 나이스 오 좋겠다 좋다 아 역시 역시 아 근데 진짜 잘 친다 와 진격의 2초 트레이트 투 심수 안야부의 살아 숨쉬는 매전 1, 2, 4 근데 이거를 프로에서 하고 싶었는데 진짜 이벤트 아니냐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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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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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구 걷어올린 타구입니다 왼쪽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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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